이제 다 와가네 다 와가네? 예 우와 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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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저 다카 뭐야 너무 능했다 엄마 얘기봐 오 하와이 언니 마크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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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 안녕 저번에 찾아오셨네 우리가 같이 가야지 이만 혼자 가면 어떡해 일단 가봐요 아 저기 나오네 저기 나오네 어디서 샀어? 민씨 없다 민 말고 다른거 인노도 맛있는건데 세칸이 좀 더 놓여야 되는거 아니야? 이거야 되는거 아니야? 어디? 어? 말랑말랑하다 어? 그래? 말랑말랑이 인노도 왜 이렇게 골라봐 그러면 이거 너무 딱딱한데 아 너무 딱딱한데 저것도? 야 아니 근데 야 이건 조금 있지만 조금 그래까봐 이거 세기잖아 이거 남대판 아니야? 아니 뭐 이렇게 작아서 있는 작아서 입으면 되겠는데 그러네 메뉴가 좀 이렇게 그래 입고 괜찮은데? 옷이 원게 작아서 입고 아 가운게 와 우리한테 하나도 돼 너무 비싼데? 못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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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벌 못잠 남벌 못잠 못잠 남벌 아 레이바 너 이제 팔짱 일단 안에 깎고 이낙부터 시작하는 거지 아이 팔짱 팔짱 올게 팔짱 올게 팔짱 올게 많아 나는 일갈래 이거 같이 조회해 주세요 팔짱 올게 아 야 근데 딴거 거의 큰 거 있어 아 오케이 아니 잠깐만 그거 말고 다른 거하고 이거 할까? 나 이거 할까? 타자리 이게 난 알 것 같아 이걸로 알려 너무 좋아 그럴 수 있어 개당 많은 아니 근데 20만동 나는 40만동 아 이렇게 봤어 근데 이게 천 원 좋아 오 아주 좋은데 언니? 나 이거 너무 좋아 뭐 사? 아 소박사? 아 이거 안 보여 어 이거 대추인데 사과과 사과과 대추가 뭐예요? 그래 그니까 뭐 사? 저거 사 우리 언니 까줘야 돼 까야 된다고? 까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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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 까 우리 와 신기하다 껍질이 언니 엄청 두꺼워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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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응원 응원이래 응원이야?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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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매우 맛있대? 응 투머로우 맛있으면 투머로우 좋아 끝 우리 집에 못 가겠다 언니 깔 수가 없네 그래 못 가야 돼 까줘야 돼 다 엄청 두껍다 그래 두꺼워 와 언니 완전히 스포지 같아 와 맞아 예전하다 이거 맛있는거지 언니? 어 맛있는거 같아 이거 맛있는거래 나 어떻게 맛있는거래 어머니 이거 잡아봐 하하하하하하 아놔아 아놔아 아 맛있다 쓴데? 자몽이 원래 좀 납치금라 하잖아 그래 근데 두개밖에 안 땄잖아 아 맞다 어 까줘야지 이현이가 안 까면 안 돼 너무 힘들어 이거 아 참 이거 두개 사는데 온 동네사람 다 와 안 봐 하하하하하하 이거 두개 사면서 얘 한 병 온 동네사람 다 온거 같아 아줌마 잘 까네 역시 다리는 틀리네 이거 까줘야 돼. 이거 하나 얌얌? 만다린? 얌얌? 하나? 하나 먹어보래. 얌얌. 얌얌. 얌얌, 얌얌, 얌얌. 와, 언니 두 컴퓨터 엄청 낡아. 이긴가 왜? 너무 맛있어. 맛있다, 이게 더 맛있다. 이거 나눠달라고 하자. 이거 사달라자. 이리 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남은이. 나 이걸로 사줄게, 이거. 남은이 빠져야지, 이거 샀으니까. 아무 소리 말로 써야지. 남은이, 남은이 나 이거 사자, 이거 이거. 죽을 거야, 이거. 너 이거. 이거 이거 맛있어. 어, 이 키로. 아, 하이 키로. 원인, 원인. 원인. 원인, 원인. 원인, 원인. 원인, 원인, 원인. 너무 맛있어. 와, 까맥이 너무 맛있어. 아까 그거는 까마살나? 네. 얼만데? 아, 계산하지? 아니, 아니. 우리 폭풍 쇼핑하네? 아니, 이거 너무 맛있어. 저 할매 불쌍아가 토마도... 이거 하루 놔두면 있거든 아니 그래도 signs 아, 뭐야 하하하 re boş잠모이니 ще inquiet 아줌마 정신없어 아줌마 너무 웃겨 아줌마 너무 웃겨 바이바이 가자 이거 투부야 쭈부 아 투부야 이게? 투부야 쭈부 투부야 쭈부 나무에다가 틀린다 먹고 먹는다 아줌마 cloud booming everywhere. Please enjoy. The music is the music is the music is the music is and music which looks like music live The music music 우리 둘 가자 빨리 가보자 술이라며? 안나와 계속 해야해 계속 맛있어 맛있어 달짝찌그네 달짝찌그네 어디서 가 와 와 와 고고 높지 택 representa 공 heraus 학생 빨리 가! 빨리 가! 아이고... 아이고, 반갑다 언제까지 해야 돼? 또 돌아 너무 기차다 기차야, 기차 길고 아이고, 흑색 가벼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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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하고 끝나는구나? 맛있어?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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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술 먹었는데 트림이 막 나오고 그래 소화가 잘 되는 거야? 곡주야 곡주? 응 기름질도 밀가루 다 넣어야지 맛있는 거야 그렇지 신라면보다 진라면이 더 맛있어 국물 고마춤 딱하라고 응 언니 괜찮아? 나 환자라서 지금 이러고 있잖아 으더 터졌어요 으더 터졌어 그게 계단에서 으더 터졌어 계단이 일어났어 맞어 하하하하 그만하긴 다행이다 야 여기 발두가 안 닫히고 그래 돌댕이잖아 여기 그래 돌이 없는데 그만하긴 다행이지 그래 피 나면 운다 이제 피 나아 한국에 마음 아파하는 오빠야들이 많다 이런 거 멍들어오니까 백성한가가 얼굴에 철대반죽 해가 왔다고 어디서 그러냐 찌끄러지가 갖고 그랬다고 하하하하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 내일 날개 하나 사드려야겠다 하하하하 잘 뛰네 잘 뛰네 잘해 됐어 됐어 이렇게 따지 말고 딱 꼽아야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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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지 언니 찰커벨이니까 뜨거워가지고 열 받아서 공화촌의 매력이 궁금해요 공화촌 공화촌은 달라? 언니를 달라고 틀어보자 그냥 여기 떼어먹는 거 써 이건 저기 다행이야 아 그 옆에다가 그냥 응? 옆에다가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수퍼가 좀 가져가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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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이제 망고 맞아 맞아 신선한데 수박이 왔어요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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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전이야 2차전 언니 빨리 하나씩 짓자 언니들이 집어가야 나를 짓지 언니 대불러서 얄미있게 가운데꺼 조그만거 나는 행복해 조그만거 나는 행복해 조그만거 나는 행복해 조그만거 나는 행복해 조그만거 음 달다 달어 달어 진짜 달다 어 달어 음 맛있어 온다 온다 진짜 없다 버리지마 짱이다 이 3차 망고 3차 대전이야 지금 먹방이야 3차 대전 와 근데 진짜 맛있다 맛있어? 그래 망고 맛있네 이 맛이야 내가 하나 더 먹을래 3차 하나도 안 남겼다 어머 그러네 오빠야 먹어야지 물론 더 드지 이거 하나 그래 오빠 먹어 나는 좁다 쪼고 약간 상체 있는 거 아니 있어 하나 공째로 드실대 어? 이거 바깥에 떨어졌네 이거 내가 먹어야지 아니 내가 안 먹어야지 아니 내가 안 먹어야지 바깥 떨어졌네 먹어 드시지 그럼 이거 안 먹을 거예요? 어? 이거 안 먹는데 이거 안 먹어야지 이거 안 먹어야지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거 안 먹어야지 이거 진짜 맛있어 한쪽이라도 드세요 이거 아깝게 하나 먹어 하나 먹어 다 먹으면 혼나나 진짜 맛있어 먹는 건 죄가 없어 어? 이거 또 있네 어머 어떻게 해 어떻게 이거 어떻게 또 먹어야지 음 맛있어 수박이 수박만 먹을 때 달았거든 근데 망고가 워낙 다니까 망고가 잘못했네 망고가 잘못했어 망고가 잘못했어 망고가 잘못했어 망고가 잘못했어 빨리 수박 드세요 어디갔어 수박 여기 큰 거 있네 여기 있네 오냐? 너희의 뜻이라면 안 먹어야지 너무 큰 거 아니야? 안 먹어야지 이거 기미는 했느냐 기미? 기미상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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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미에 싸웁니다 그것만 독이 싸웁니다 간수를 조금씩 조금 넣느냐 간수 간수 슈로빠스 연기 슈로빠스 연기 슈로빠스 연기 슈로빠스 너무 재밌어 간수로 어? 김혜수 나왔나 김혜수 되게 잘해 공중에서 일어나는 암투르 드라마 같은거지 아니 난 김혜수 중성만 안어울릴 줄 알았어 이게 되게 네 네